안녕하십니까 아침 햇살 경랑치는 북미 대결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게 꽤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7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2박 3일 일정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아마 비건이 방한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에 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친설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북쪽으로 뭔가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비건이 한국을 떠난 이후 다음 날인 7월 10일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장문의 담화를 발표했고 미국을 향한 담화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 대한 대답 아니겠는가 비공개 친서에 대한 공개 대답으로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담화 내용이 지금 북미 관계를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를 파악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요 이걸 한번 좀 집중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되게 뭐 북한의 사랑에 빠졌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일종의 짝사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의 실체를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사랑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존 볼턴의 회고록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원제가 The Room Where It Happened 해서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을 얘기하는 거죠 백악관에서 자기가 겪은 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고록을 이번에 써냈고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존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느냐라고 많이들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의 주관적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자기 나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사실관계에서는 크게 틀린 게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락을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주장이 그래서 현실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 그럼 좀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엉터리 얘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좀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처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중간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정말 현명하고 매우 비밀스럽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런 극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이런 극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정치인들은 배우와 같다 이렇게 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극찬을 했는데 정치인들이야 원래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둘러서 약간 우회해서 비껴간 거예요 답변에 대해서 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살짝 그렇다고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면박을 준 것도 아니고 아 정치인들은 배우와 같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켜갔다 이걸 보고 볼턴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낚였다 갈고리에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이걸 이제 좀 보자는 건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을 무시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건 뭐냐면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백악관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원래 이제 레드카펫이라고 하잖아요 바닥에 카펫을 딱 깔아놓고 그 위에 서서 사진을 찍는데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아베 부부가 있었는데 트럼프 부부가 레드카펫 위에 있고 아베 부부를 레드카펫 밖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완전히 일본 정상을 모욕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베가 이거 뭔 상황이야 하고 이렇게 트럼프를 밀치면서 레드카펫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탑 오지마 라고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아베가 한발만 레드카펫 위에 걸친 어정쩡한 자세로 사진을 찍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악수나 합시다 뭐 이렇게 딱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상 만나가지고 그런데 트럼프가 쳐다도 안 보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망나가는 망나니 스타일의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을 이렇게 막 면박을 주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막 보여주는 그런 행동에 아주 능숙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 사람인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다른 나라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질문을 던지냐고 면박을 줘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당신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깔아무게거나 이런 식으로 답을 할 건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다는 거죠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북한에 대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질문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질문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줬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리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극찬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극찬을 했다 하더라도 극찬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10중89는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답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낚이게 되는 겁니다 왜 낚이게 되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훌륭한 대통령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칭찬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이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저번에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다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심리학 용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계속 칭찬을 한 번 들은 아이가 계속 칭찬을 듣기 위해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계속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처럼 이걸 칭찬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그 칭찬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이제 메이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일은 없었는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칭찬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비켜놨어요 거절한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켜서서 약간 객관적으로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마음은 알겠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높게 보는 건 알겠는데 그건 당신 생각인 거고 당신이 잘하면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고 당신이 못하면 원수되는 거다 라고 그냥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줘버린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은 상황 오히려 역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극찬을 해줬는데 저걸 수용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더 극찬을 해야 되나? 더 안절부절 못하고 더 끌려가게 만드는 그래서 볼턴이 왜 그런 평가를 했겠냐 트럼프가 북한에 낚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한 이유가 뭐겠는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당 담화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참 흥미로운데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순회회담 북미정상회담 얘기하는 거죠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즉 지금 미국 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3차 북미정상회담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근데 딱 단칼에 정리한 거죠 올해에는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두 순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래도 결국은 두 정상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정상 간의 결단에 의해서 정상회담 할 수도 있는 거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할 상황은 아니지 않냐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뭐야? 할 수도 있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뭔가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건가? 그래서 또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분위기 일단은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되게 목을 메고 쩔쩔 메고 눈치 보고 이런 모습 반대로 북한은 계속해서 트럼프의 코를 깨가지고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진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죠 담화에서 명백한 것은 조미 순회담이 누구의 말대로 꼭 필요하다면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신리적이며 무익하다 즉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미국 너네들한테는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가 뭔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걸 해줄 이유가 없는데 이거 너네 왜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거기에 왜 도와줘야 돼 왜 장단을 맞춰줘야 돼 우린 그거 안 할 건데 라고 딱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 이게 있어야 북미 정상회담도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무엇인가 미국의 대북 정책 대북 적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북한이 정상회담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도 없는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계속 상대해야 되냐 뭐 이런 건데 결정적인 입장 변화 즉 대북 적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호 정책으로 바뀐 그런 도전을 너네는 해야 된다 근데 너네 용기가 없지 않냐 어차피 너네 그거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북미 관계는 기존의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에서 적대시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뭡니까 미국은 북한 보고 너네 비핵화해라 라고 하고 북한은 미국 보고 너네 제재 해제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정도 비핵화 할 테니까 너네는 이 정도 제재 해제해라 이걸 조율하는 어떤 이제 협상을 했던 게 하노이 회담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북에서 제재 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의제가 아니다 제재 해제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다 라고 단칼에 얘기를 하고 이제 주제는 뭐냐 적대시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 즉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그때 북한은 북미 협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동등하지가 않잖아요 미국은 적대 정책 철회라는 엄청 큰 카드를 버려야 되는 건데 북한은 아 그러면 우리가 대화는 해줄게 이런 거예요 너네한테 무슨 선물을 줄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냐면 북한은 이미 미국한테 줘야 될 선물을 줬어요 비핵화의 1단계 조치를 했잖아요 핵 시설도 폐기하고 핵 미사일 실험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거를 이미 선물 보따리에 줬는데 얘네들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다음 너네가 우리한테 선물 보따리 주면 그다음에 가서 다시 뭔가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너네 할 일을 해 그러면 우리는 대화를 해줄게라는 매우 좀 독특한 이제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북에서는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결론 내려보자면 이번에 이제 비건이 와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하자 우리가 진짜 좋은 선물 보따리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막 간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거절을 한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아닌데 거절을 한 거고 정하고 싶으면 너네가 선물 보따리를 내놔야 된다 선물 보따리가 있으니까 대화하자가 아니라 선물 보따리를 주면 북한에서 선물 보따리를 보고 받아보고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의 어떤 질서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세가 어떤 건지를 담화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더 비유를 트럼프 도대체 무슨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비유를 좀 해보자는 건데 트럼프의 심리를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학생에 좀 비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뭐 이제 청소년 시절에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는가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짝사랑에 호응하는 거예요 학생이 막 선생님한테 고백 편지 보내고 막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러는데 선생님이 오케이 나도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학생한테 코를 깨게 되는 겁니다 학생의 요구를 계속해서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뭡니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막 극찬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 아이고 우리 극찬해 주니까 좋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다음부터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또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안 그러면 또 관계가 깨질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걸 계속 하게 되는 미국에게 코를 깨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의 학생이 막 구애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야 정신 차려 너 학생이야 왜 이래 나 선생님이고 공부나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몰차게 딱 거절을 해버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정리되면 다행이겠지만 학생이 실의에 빠져가지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북한한테 막 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서 웃기지 마 난 너 관심 없어 말도 걸지 마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미국에서 좌절을 하고 뭐야 북이 더 이상 나를 상대해 주지 않네 그럼 어떡하지 군사 행동이 나갔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쟁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군사적 충돌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막 학교를 결석을 해버리고 가출해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이상적인 선생님은 그 학생의 마음을 완전히 내쳐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거를 부적절한 관계로 가지도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즉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너는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선생님 원칙적인 대응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북한한테 막 이런저런 립서비스인 거죠 막 이런저런 립서비스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북한이 아이고 좋아라도 아니고 웃기지 말아라도 아니고 정상 간의 관계는 좋은데 미국 너네는 이런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너네에게 주어진 지금 과제 숙제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다 쉽게 말해서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자꾸 사랑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학생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건 뭐겠어요 트럼프에게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그럼 되는 거야 너가 할 일은 지금 그거야 엉뚱한 얘기 나한테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학생 중에는 좀 극성인 학생들이 있죠 선생님 집까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막 초인종 누르면서 나 좀 만나주세요 막 소란을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뭐 당장 막 몽둥이 들고 가서 꺼져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이제 보다 못한 선생님의 가족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야 선생님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소란 표지 말고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비건이 와가지고 와 북미 정상회담 제발 해주세요 라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다 말을 딱 발표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할 때가 아니고 너네가 대북 정태정택 철회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한번 만나 줄게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이게 뭐 이제 재선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북 정태정책을 잘 철회를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선생님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 안 만나 준다고 막 선생님 집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발신하는 각가지 위험한 압박성 언동들을 우리 지도부가 언제까지나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에둘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회초리를 든다고 해서 학생에게 폭력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비유를 그렇게 한 겁니다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 대북 적대정책을 하면 그걸 우리가 계속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우리 행동으로 할 거야 우리 행동으로 할 거야 라고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뭐 CV 아이들이 다시 한다느니 북에 대해서 불량 정권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찍은 거죠 너네 자꾸 그러면 혼날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그 DVD 행사를 담은 DVD를 개인적으로 좀 소장을 하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끝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이게 뭐지? 북미 관계가 좋다는 걸 지금 표현한 건가? 아니면 지금 미국을 조롱하고 있는 건가? 이게 뭐야? 말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것을 말뜻을 이해를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국내 언론은 미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게 써주는데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저히 좋게 써줄 수 없는 거는 그냥 나쁘게 쓰는데 웬만해서는 다 좋게 써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실상을 잘 몰라요 미국은 그냥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모범국가, 천조국 이렇게 생각을 하지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고 미국은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실상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갖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DVD 갖고 싶은데 주세요 라고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여기 있어 하나 가져가 라고 자랑스럽게 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 꼭 봐야겠냐 굳이 안 봐도 돼 라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할까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가 자랑스러운 행사였는지 아니면 부끄러운 행사였는지 여기에 따라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독립기념일 앞서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는 재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선 준비 들어가 있고 지지율 격차가 계속 나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대방 후보가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 후보랑 격차가 10% 이상 나고 있어요 15%까지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매우 조바심이 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판세를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판세를 뒤집으려고 고민해서 나온 게 뭐냐면 6월 달에 유세를 재개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시즌이어서 유세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주위를 돌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유세를 해가지고 다시 지지율 격차를 좁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세를 하려고 대체육관인가 공연장 이걸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유세를 하겠다 10만명이 올 거다 안에 다 못 들어가서 야외에도 스크린을 설치하느니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당일날 행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온 거예요 원래 예상했던 숫자의 거의 10분의 1 수준 10분의 1도 안 오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좌석이 꽉 차고도 부족해가지고 야외까지 뭘 하느니 마느니 했는데 좌석도 거의 1층만 차고 2층 3층은 텅텅 비는 그런 수준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유세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완전히 열 받겠죠 아 큰일 났다 지금 안 그래도 재선 떨어지는 판인데 유세까지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잖아 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행사를 엄청나게 거대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역대 최대의 불꽃놀이를 하겠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상징적인 행사가 불꽃놀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운대에서 그 미군들이 쇼한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엄청나게 때려박아가지고 거대한 독립기념일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의 사상 최대의 불꽃쇼를 하는데 온 국민이 다 여기 와가지고 볼 거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작 행사를 하고 났는데 행사가 되게 초라한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급격히 행사 참가자가 줄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괜히 모여가지고 코로나 걸릴 일이 있어요 당연히 줄지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아휴 내가 누구 좋으라고 불꽃놀이 구경하냐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기념일 시즌에도 뭐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그냥 계속 다투고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서 무슨 좌파들이 문화혁명을 하는 거다 저건 뭐 이런 황당한 소리도 해야 되고 뭐 총기 사건도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어떤 도시는 아예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독립기념일에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게 총기 사고가 아니죠 사고는 실수로 나는 게 사고인 거고 총격 사건인 거죠 일부러 막 사람들 있으면 막 쏴 죽이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미국 내에 총기가 자유라니까 그래가지고 실제 이 독립기념일 이 시즌이 미국의 최대 어떤 축제 시즌인데 어 전혀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고 분위기가 싸늘한 그런 시즌이 되어버렸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아 유세도 망했고 독립기념일도 망했고 답이 안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독립기념일에 판세로 뒤지지 못하면은 제 대선은 그대로 판이 굳어진다 뭐 이런 이제 통계도 있어요 미국 대선 통계도 그래서 망했구나라고 이제 트럼프는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망했구나라고 좌절하게 된 그 행사 DVD를 달라고 한 건 뭐예요 놀린 거죠 쉽게 말해서 조롱한 거예요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면서도 뭐냐면은 야 니 처지가 어떤지 잘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트럼프가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니 처지가 정말 불쌍한 처지인데 그걸 잘 깨닫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너가 대선에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말을 잘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 하면 너 대선에 이길 수 있어 그거 아니면 못 이겨 라는 얘기를 북에서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장문에 초장문의 담화가 발표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당연히 봤겠죠 자기가 보낸 친서의 대답인 걸 뻔히 아니까 어떤 느낌을 들었을까 일단 정상 간의 우호적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담화 내에서 그러니까 아 아직 난 버림받지 않았구나 라고 기뻤겠죠 선생님이 아직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건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았어 해가지고 되게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볼턴에 대해서 국미 정상회담을 오래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볼턴이 정상회담 얘기를 꺼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볼턴 쓰레기 그래 나도 볼턴 때문에 지금 제선에 빨간불 들어왔는데 볼턴 때문에 볼치 아파 죽겠는데 북한도 볼턴을 쓰레기라고 해주니까 되게 기쁜 거죠 야 같은 편이구나 우리 그래 역시 북한이 내 편 들어줄 줄 알았어 심지어는 문재인도 못하는 걸 해줬어 문재인 대통령 지금 볼턴 때문에 되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뭔가 사기꾼 집단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볼턴이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조현병 환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실 완전히 강하게 때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직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사시관계가 틀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볼턴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보다는 북한이 훨씬 자기 편 자기한테 득이 되는 나라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쁘면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아 북한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만나 주진 않겠대 아 왜 안 만나 주지 아 선생님 왜 안 만나 줘요 나 싫지 않다면서요 나 버리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왜 안 만나 주는 거예요 자 만나려고 보니까 조건을 딱 걸었잖아요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 아 그럼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해야 되는 거고 또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북한에서 좋아할까? 그냥 제재 해제를 해야 되나? 근데 북한은 이제 제재는 관심사가 아니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제재 해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지? 트럼프가 또 워낙 럭비공처럼 잘 튀는 그런 사람이니까 뭘 또 고민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거 갑자기 해버릴 수도 있어요 볼턴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한미군 감축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트럼프가 함부로 주한미군 숫자 못 줄이게 막아놨다고 하는데 아니다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의 헌법적 고유 권한인 거다 그건 이런 식으로 볼턴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트럼프가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자기 재선에 완전 빨간불이고 도저히 이걸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라도 북한의 환심을 사가지고 한번 만나기만 하면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걸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절묘하게 건드리면서 트럼프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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